일투가요. 렛츠 고! 새로운 로고 바뀌었어요. 빅킷 뮤직. 저희도 의견을 약간 냈습니다. 약간 마왕 같아. 갑자기 뭐 재밌는 일이셨어요? 저 눈 누구예요? 정국이요. 아 정국이요? 눈이 있어요? 눈이 어디예요? 한 번 나왔어요. 어릴 때보다 미국 뮤직비디오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럽길래? 아문들의 마음속에 아문들의 마음속에 아문들의 마음속에 아문들의 마음속에 저희도봉 모든 영수 저희도봉 광학원들 저 진짜 뮤직비디오 좋아요. 나도요. 아 이게 오히려 이런게 아니죠? 맞아요. 담백하잖아요. 뭔가 막 엄청난 그런 미장팬이 없잖아요. 방금처럼 완전 담백해요. 아 팬킹 너무 좋아. 정말 미국 뮤직비디오 같아요. 저희도봉 저 엘리베이터 찍는거 비밀이 완전 중요해요. 저 버튼이 굉장히 독특한 버튼이에요. 저 때 우리 뒤에서 뭐하고있어요? 저거 살띵을 얘기하고있어요. 저 때 진짜 모니터만 아 재희씨 써보다가 좀 너 진짜 기장인이다. 얼굴이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이 없어. 머리카락이 없어. 머리카락이 없어. 근데 너 보라 머리인데 약간 택시 아 아 저게 뒤에 크로마켓 색깔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desc 각자 하는거 상승을 그냥 또 JK 후와 후와 요기 마지막 아 귀여워요. 오우 두려워요 우리 희망이 더 포인트 있는 게 나는데 아, 우리 같은 거 같아 아, 남편이 너무 웃겨 나 지금 이거 태용이 팔이 너무 웃기다고 저 때 팔걸걸걸 팔걸걸걸 비하인드를 보셨는데 아, 일단 찍을 때 기분 좋아하네 아, 오늘 비하인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비하인드 오늘 나왔어 여기가 김작스야, 김작스 김작스 맞아요 김작스, 아, 저희 고랑이죠 저것이 저것만 찍고 최근 했잖아요 근데 저게, 저게 그 그릇 뭐야, 위에 도나 흐리로 하는 아, 맞아요 감탄 유리였잖아 아니, 유리가 아니라 강화클라스틱 강화클리 아, 지금 재유 버터 먹는 것만 그 다음에 다시 시키니까 어 저거 옛날에 재유 버터 먹고 원래 1분 동안 나왔잖아요 아, 와 진짜 길게 나왔어요 아, 제가 그래서 호흡을 좀 최대한 짧게 재유 버터 먹는 거만 원래 1시간 정도 아니, 저거 버터를 진짜 1분 동안 먹었잖아요 아니, 저거 버터를 진짜 1분 동안 먹었잖아요 일단은 1분 동안 수빈이 계속해서 수빈이 계속해서 형, 형, 형 버터 저거 맛 없었죠, 솔직히 어